대출이 늘어나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어떤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풀어주기 시작한 일삼 대책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수요로 나서게 되면서 이제 대출이 늘어나는 형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여기에 플러스 기존에 공급됐던 주택들이 워낙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입주 시기가 도래하는 시점이 물 입주 물량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조차도 어떤 본인의 어떤 자산으로 이걸 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잔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대출을 활용해서 밖에 대금을 치르지 못한다는 뜻이고 이 부분이 늘어나면서 이 부분이 계속 이제 어떤 부채의 증가로 이어지는 거죠 집단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건데 5대 은행의 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거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대출이 다른 부분들은 대출은 이제 아예 거의 막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금융권 이런 데는 지금 현상을 유지하기도 굉장히 버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대출을 추가로 늘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거 부실채권을 관리하고 이게 터지지 않게 하는 것들에 치중을 하고 있고 더 대출을 해줬다가는 문제가 되니까 이제 못하게끔 막고 있는 거잖아요 PF 문제도 열켜 있고 그런데 이제 5대 은행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자유롭고 더 견딜 수 있는 건전성 같은 게 좀 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만 이제 대출이 이용되다 보니까 5대 은행의 어떤 대출 규모가 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오늘 뭐 한국은행 총재 발언이나 평가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비주로 어떻게 막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뭐 사실은 지금껏 빌려간 돈 자체도 뭐 다시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어디든 지금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빚을 더 내주면서 터지는 걸 조금 지연시키는 이렇게 지금 막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안 되니까 문제라고 계속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뿐 아니라 하는 총재도 지금 얘기를 하는 게 그런 부분이잖아요 점차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이 대출의 규모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대출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이유가 바로 금융 불균형 때문에 대출의 규모를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자기가 계속해서 소득을 통해서는 지금껏 낸 돈을 갚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 규모를 줄여서 소득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정상적인 범주 안에 들어오는 부채 규모로 관리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렇군요. 그 지금 뭐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빚 내서 이제 집을 산다는 거에 대해서 요즘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아 그러니까 현상을 보면 정말 저는 말리고 싶죠 그러니까 일단은 정부가 도대체 왜 욕먹어 가면서 이렇게 부채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대출 내서 더 집을 사라고 하는 이 영끌 정책을 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두 번째 또 한은 총재가 금리를 지금 반년째 동결을 했는데 금리를 동결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런 통화 정책만으로 이 시장의 상황을 이끌어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하다가는 나라 망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또 금리를 동결하는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모든 상황들이 안 좋아질 거를 알고 있고 예정하고 있고 그 부분이 심각하게 다가오는 걸 막기 위해서 역설적인 정책들을 하고 있는 이게 지금 시장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또 지금 새마을금고 사태도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이 새마을금고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금감원장이 이례적으로 나서서 기자간담회 하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안전하다 유튜브 말을 믿지 말고 정부를 믿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직접 6천만 원을 예금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뒤로는 어떤 갖고 있던 채권을 지금 팔고 있고 시장에 그래서 은행체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또 RP 발행해가지고 지금 5대 은행 그나마 자금력이 있는 5대 은행 플러스 산업은행 기업은행 이들이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지금 지원책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산다? 더 집값이 오를 거다라는 기대에 이게 좀 저라면 안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마침 또 말씀은 생활금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가계부채 못지않게 또 생활금고도 여러 가지 위기론의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은행체 금리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 지금 생활금고는 이제 금감원장이 괜찮다 뭐 이래가지고 뭐 괜찮나? 그러고서 이제 뉴스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건데 어떻게 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활금고만 타겟팅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생활금고가 이제 부실 채권 문제가 불거진 게 이제 뉴스에 나오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뱅크런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이렇게 회자됐던 건데 금고의 특성을 보면 다 지역별로 운영이 되고 개별적인 운영 형태를 띄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앙회가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저축은행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 은행권과 맞먹는 범주에 있는 이런 규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대규모의 지원에 나설 수 있는 입장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금고는 문제가 생겨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안정세로 좀 가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부실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고 그 부실이라는 거는 은행이 은행이든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갚는 능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빌려간 사람들이 그러면 금리를 굉장히 눌러주고 낮춰주고 있음에도 연체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체가 늘어나고 아예 나중으로 봤을 때는 갚을 능력 자체가 이제 없다라고 판단되는 물건들이 쌓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은행이 은행뿐 아니라 이제 금융기관이 어떤 건전성을 계속 유지를 해주려면 이런 부실 문제가 100개 중에 2, 3개가 부실이 나더라도 계속 운영을 해갈 수 있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돈을 쌓아놓고 있어서 손실을 털어낼 수 있는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럼 은행이든 금융기관이든 그만큼 돈을 많이 쌓아놔야 된다는 의미고 그러면 시중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시중에서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하느냐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개인이 돈을 맡겨서 그 예금 수신받은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어떤 은행의 신용을 통해서 은행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이제 자금을 조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자금 시장에 서로서로 돈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부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돈을 그만큼 많이 쌓아야 되고 그만큼 많은 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적으로 금리를 조금 더 주더라도 돈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금융채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 돈을 구하는 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렵고 더 높은 금리가 유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 금리도 기준 금리는 계속 동결했지만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대출을 받을 때에 하는 대출 금리도 조금씩 올라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코픽스를 기준해가지고 어떤 여신의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코픽스라는 게 은행이 조달하는 금리거든요 은행이 돈을 어디서 구해올 때 들어가는 그 금리 플러스 마진을 한 거를 이제 일반 개인한테 빌려준 돈의 금리를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은행도 돈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비싸게 갖고 왔으니까 이제 그만큼 더 비싸게 받아야 남는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이게 이제 금융체의 어떤 그 시장에서 돈을 구하는 데 돈을 대주는 사람이 우리나라만 돈을 대는 게 아니잖아요 글로벌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돈을 투자를 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돈을 구해오는 건데 이게 이제 미국 기준금리 격차와의 또 영향이 있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어떤 금리 여건이 훨씬 좋은데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낮은 금리 수준을 제시하면서 돈을 조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동결됐다고 해서 대출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거라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좀 인지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금융기관 상황이 그렇고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대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연체율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금융기관에 요즘 연체율 얘기가 좀 나오던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1금융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게 연체율이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1금융권은 1% 미만이긴 한데 그러니까 1금융권 같은 경우는 워낙 신용이 좋은 사람들 상대적으로 좋은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줬고 그만큼 또 개개인별로 대출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 연체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자기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그래서 관리가 되게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도 그래서 지금 금리 어떤 연체율이 그렇게 높아지진 않았지만 이제 개연성은 많이 높다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됐을 때는 취약차주 분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저축은행이나 세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정점을 찍은 게 6%가 넘어가는 연체율을 보이는 이런 정도까지 올라갔었고 더 심각한 거는 증권사 이런 데죠 그런데 같은 경우는 지금 PF 대출 나가 있는 것들 연체율이 16% 가까이 근데 이게 한시적으로 연체가 되고 말 상황이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이 PF 대출의 연체가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 거는 이 PF 시장이 좋아지지 않는 한은 갚을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 어떤 PF라는 것 자체가 프로젝트를 기반해서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돈을 벌어들여야 이걸 계속 감당해낼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이 PF 대출을 기본적으로 할 때 자기 지분이 한 3%?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자기 자본 3%에 97%가 타인 자본으로 빌려서 돌아가는 그런 상태인데 이게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이랬을 때 3%를 포기하겠죠 그 나머지 97%가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얘기는 여기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니까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